오, 가자. 오?! AK? AK인가?! AK인가! 지사치 잘못 본거지 저거! 저거 카고팔 아니지? 아, 나 사실 권총보다 카고팔을 먼저 봤어요, 여러분. 아... 1번 배당 몇이야? 와, 2번 3배인데, 와! 와... 2분만 치킨씨요? 아니 씨, 카고팔인데 치킨씨 걸렸어, 씨. 카고팔인데 치킨씨 걸렸어. 미션, 킹전 차선이다, 이건가크. 진짜. 제가 2등까지 내봤는데 치킨을 못 먹어봤거든요. 네, 1번 지켜주셔야죠. 믿음의 대장. 오케이. 제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아무리 카고팔이라지만 2등했던 경험도 있고 또 중요한 점, 저는 컴마왕이거든요. 혹시 모른다고 말하고 싶긴 한데, 아! 아, 진짜 혹시 모른다고 말하고 싶긴 하거든요, 지금? 아니, 근데 이건 좀 에바가 아닌가. 야, 근데 난 진짜 돌잡이에서 에미산을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카고팔만 나오네. 공포탄이에요, 여러분. 오지마라고, 이거 잡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만, 와, 나 이거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냐, 이거. 그냥 따개비가 있을까? 어깨! 너 복은 먹었니? 어? 길리만 먹었어? 일단 길리로 약간 폐기 장착했어요. 뭔가 복은 먹은 것 같은, 템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될 수 있는 약간 그 무장색 갑옷을 장착했거든요. 와, SR 쓰기 더 힘든 고지전이야, 와. 뭐야. 한 번. 맞춘 거 봤어, 남겼어? 방금 맞춘 거 봤어, 나? 하하하하하하 이쪽에서 왜 쐈는데? 따개비인가, 저쪽에? 아, 나 머리에 없어, 이제. 아, 나도 어째 판방에 맞으면. 어디로 갔지? 와우. 오, 나 응소장. 하하하하하하 와! 컴마왕이다. 놀랬지? 수리탄 날아오는 딱 위치 보고 정확히 맞췄죠? 이거 지금 자기장이, 오히려 저는 평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자리를 잡고 좀 할 텐데, 고지전이 나와가지고 내가 붙어야 돼, 어떻게 보면. 작년에 굉장히 안 좋게 떴습니다. 오히려 이 밑쪽으로 떠야 돼요, 지금. 위로 뜨면 안 되고. 어, 이거는 좀 좋아요, 지금. 이건 좀 좋게 떴어요. 산쪽으로 안 뜨고, 아래 지형으로 떴거든요? 아, 안 돼! 제발요! 아, 그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지. 제발요. 제발요, 이거 아니에요. 진짜 제발요. 착하게 살까요, 진짜. 조졌어! 어? 죽으란 머브는 없군. 왜 웃어? 뭐가 웃긴 거야? 나는 미칠 것 같아! 난 넓은 평지로 가야 돼요, 나는. 앞에 푹. 뭔데 이거? 갑자기? 와우! 아, 너무 감사하죠, 런스턴이. 아, 레전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나 자기장이랑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미리 들어갈 수가 없다. 아! 야! 돌보는 문질들이 와우! 이거 아이다! 이게 곰방이지! 와, 얘 바로 신고했을 때 진짜. 으아아아! 으하하! 아하! 이 흥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잉! 으으흐히히히히히히! 와우, 이걸 맞추네. 출발했는데, 와우. ㅅ! 오. 아, 이거! 도대체 막을지 알아해라. 아우, 당연하죠, 사사님. 제가 여기서 총이 뭐 나오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제가 5킬 정도야 거의 무조건.. 왼쪽에 총 없어요 근데 난 진짜 돌잡해서 애미사는 한 번도 못 먹었어요 카보팔만 남았나고 아 말도 안 돼! 아 진짜! 아 말도 안 돼! 아 저 판 카보팔 이번 판 애미사야! 애미사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지금 나온다고? 근데 그거 아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자 레전드는 만드는 거라고 이번 판이 그 레전드의 시작이었어 목 괜찮냐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기장은 또 와이레모인데 이거 나한테 왜 그러는데? 자기장님이 역회를 도와주신다 하자 와 잠시만 지금 2번 4.5배거든요 여러분? 와 이거 근데 지금 2번이 먹을 가능성이 괜히 크기 때문에 전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방 맞췄는데? 제발! 뒤집어 쫓아 내꺼야 오케이 나이스 일단 1킬 했어요 어떻게 지금 킬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1킬 했어요 아까 차로 딱 나한테 들이박을 때 한 대 맞춰두면 굉장히 좀 운이 좋았어요 이게? 히야! 따라온다 오 샷건이 뭐야? 샷건이야? 어? 어? 이렇게 한창 빨리! 일어난다! 너무 소용없죠? 와 나 여시마! 어떻게 꾸역꾸역 킬을 한다 지금? 꾸역꾸역? 어우 긴장돼 피고고 있어! 80번 미친! 나한텐 저승사자인데요 여러분? 차 잡았고 밀리는 속도가 이게 배틀그라운드거든! 이게 컴마왕이거든! 96번 아직 저거 컴마 아프거든 얘 나와야돼요 지금 96번 킬 안떴어야지 아 저 뛰고있다 200 와아아악! 와아아악! 미친네 진짜 굴리뽀! 아 근데 그 다음 자기장 진짜 싸워해야되는 자기장이거든 아 80번 쟤 위에 아 저 피고공인데 쟤? 너 많이 싸워서 탄 없애라 일단 와아아악! 미친나 굴린보! 미친나 굴린보! 아 반탄차는 또 뭐야 아 저번 예전 생각이나네 아 아 새가 방탄차네 아 아 아니 P90이 반탄차야 아아아악! 계속 때려놔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 머리 안 돼 맞았어요 아... 피고 남았어 여러분 머리는 맞춰놨는데 아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여긴가? 여긴 방탄차를 깨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 미친 또 2등이야 진짜 하필 방탄차랑 쟤 달아가지고 하필 방탄차나가지고 투척비도 겁나 많았네 마지막 남은 수류탄에 죽었네 아니 내가 오른쪽으로 덜지고 보이더라고 그럼 왼쪽으로 간건데 왼쪽으로 던졌네 아 일단 데미지는 400 넘겼습니다 하필 어떻게 했더라 와 이때도 제가 한대 또 맞춰놨었죠 제가 얘를 와 원거리 이런 스킬 내꺼야 이 친구도 결국 저를 따라왔다가 수류탄에 맞고 팡 오우 좋지좋지 하필 또 차가 터져서 딱 비껴 하필 딱 방탄차가 비켜주네요 아 방탄차네 포니가 비켜주네요 그리고 와 이거 대박 얘 나중일로 쫓아온거거든 우와 싹간지 다시 봐야지 와 와 와 와 그리고 또 여기 와 이 친구 대박 고리 200 딱 0점 잡자마자 한방에 바로 맞추죠 제가 당연히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을거야 하지만 와 그리고 또 여기 첫 장면 딱 던질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와 연박 7개였네 와 바로 헤드 와 근데 마지막에 하필 이래야 빼가지고 아 블루전 수류탄은 응처장으로 버텼는데 아 나 이쪽으로 왔거든 얘가 아 얘가 이쪽으로 지는 모션으로 보이길래 나 일로 간거였거든 아 까비 아 그래도 돌잡이 처음판에 카고팔로 또 재밌게 하고 마지막에 형만 아쉽게 아 2등이지마 재밌게 했다 아 아 크랜님 역시 정상참작이란 단어를 너무 잘하시네요 아 너무 좋죠 정상참작 오늘 유튜브에서 들은 것 같은데 대잡이인가 그럼 이제 피자조난이 다음 유튜브에서도 듣는거죠 이번 유튜브에서도 듣고 나도 아 아 아 아 아 아 많이 아 도움드려 네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